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다윗이 인구도사를 마친 후에 자책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하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구도사를 자신의 살이사욕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용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책망했습니다. 내가 미련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은 그 미련함이 자신이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행했다고 말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의 충동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악용한 것은 자신의 본심이 아니라 사탄의 충동으로 되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짓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일회적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해도 그 마음의 충동까지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인데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기를 다윗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선견자 갓을 통해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예고하셨습니다. 선견자 갓은 다윗의 개인 선견자로서 다윗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징계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7년 기근, 둘째는 원수에게 세 달을 쫓김, 셋째는 온 이스라엘의 3일 원역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이 택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책과 죄사함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가지 끔찍한 징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세 가지 징계 중에 다윗이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회개는 매우 비상적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마치 강요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겼습니다.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범한 실수일 뿐이고 본심이 아니었다는 듯한 뉘앙스였으며 게다가 하나님에게 그 요인을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와께서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와께서는 극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역대상 21장 13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여기서 다윗이 곤경,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은 매우 충격적이고 경련이 나고 가책과 비통함으로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에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징계 수준을 선지자 가대게 듣고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충격적인 범죄였는가를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비통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을 진심으로 참여하며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는 인간들은 결코 자신들의 죄의 끔찍함을 눈치채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10편 4편에서도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삶의 자리가 매우 좁고 협착하고 답답하여 앞날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고 너그럽게 즉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도록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뿐만 아니라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늘 앞에 있는 것보다는 멀리 높게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좁고 거친 길을 잘 헤쳐나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바세바 사건 외에 이렇게 곤란하고 황망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 다음으로 큰 위기가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세 번째 징계인 온역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세 가지 징계 중에 어떤 것을 내려달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의 손에 맡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온역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징계에 대한 자신의 결정보다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온역은 아침부터 시작하여 정해진 때까지 내려졌는데 단에서 부엘세바 즉 인구조사를 했던 모든 지역에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이 온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해진 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저녁 제사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역을 3일 동안 내리시겠다고 하셨지만 반나절도 안 되어 온역은 온 이스라엘을 휩쓸어 7만 명의 희생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아 이 온역은 자연적인 발생에 의한 전염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아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이동이 매우 빠른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염병이 반나절만에 급속히 퍼질 수 없는데 그 당시는 모든 이동이 매우 느린 시대인데도 원인 없이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 역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아직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수대로 역병을 시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급히 역병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거둬들이시는데 그 기점이 아랑오나 타장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왜 역병을 굳이 이스라엘에 내리셨고 더구나 예루살렘으로 역병이 털어가기 전에 멈추셨을까요? 실상 죄는 다윗이 짓고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으며 정작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다윗과 그의 권속들과 고관대작들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보면 여왁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징계를 내리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셨을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사찬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장차 솔로몬을 통해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지만 피를 흘린 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다윗의 위를 견고히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수건이었고 장차 메시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염원을 받으시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며 만만의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아무런 염려와 걸림돌이 없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도였습니다. 그 충성도에서 가장 걸림돌은 요압이었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라진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요압의 오만 불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당을 멸시하는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요압은 후에 다윗당이 마음에 둔 솔로몬보다 먼저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서두르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이미 요압은 다윗을 배반하고자 하는 의도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인구조사도 그렇게 무성이하게 무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앞사건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추종했고 반역자 세바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직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반역한 백성이나 세바를 쫓아간 백성들에 대해서 다윗은 원망이나 징계를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윗 자신이 바세바를 범한 죄 때문이라고 자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와 별개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온욕으로 죽은 것은 다윗의 위를 배반하고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에 동참한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인구조사 사건은 단지 다윗의 야역에 대한 범죄사건뿐만 아니라 유압의 숨겨진 야심을 드러낸 사건이며 다윗의 위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솔로몬을 통해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과 완전함 그리고 천년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속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